오늘 관심이 가는 종목 와이라노 5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먼저 대응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우중에서 최근에 꾸준하게 안정적인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오늘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오리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하락은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실현 매물 출혜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본격적인 캐파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MX 확대와 또 신제품 라인 확대 전략과 함께 올해 생산 캐파를 확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캐파 증설 계획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향후 생산 캐파 확장 시에 올해와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올해 온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증설까지 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향후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캐파 증설 계획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이제 올해 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안정적인 그러한 이익률을 좀 거두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계속해서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봉쇄 조치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진한 그러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과 더불어서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내수 소비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또 올해 온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회복 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조정 시에는 주목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온 일단은 조금씩 조정받았을 때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올해 온? 네, 올해 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 한 12만 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주가가 올해 가장 저점 라인이 한 12만 원, 현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한 12만 원대 또 10만 원대 후반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올해 연초, 작년 12월 연말 이후부터 지난달 1월 동안에 1개월 동안 단 한 거래일도 제외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안정, 탄탄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도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로는 한 12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15만 원 선, 손절 라인으로는 한 11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온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와이에라노 종목, 오히려 조금씩 조종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와이에라노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 와이에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에라노 종목은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어제 또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가는 듯 싶었는데 오늘은 또 쉬어가는 양상이네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었죠. 이틀 전에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이 올해 드디어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측에서, 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올해 제시를 했는데요. 올해 가이던스가 매출이 8조 원 수준,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지난 8년 동안 적자 행진을 뒤로하고 9년여 만에 흑자전환의 습자전환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도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화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지금 1분기부터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지만 1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전환 가능성을 제시를 하면서 관련해서 그동안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재무구조, 또 자본조달에 대한 추가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1분기부터 흑자전환에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이제 우려감이었던 자본조달 우려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역시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선과 더불어서 대형 컨테이너선 생산비중이 지금 8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중후장대, 이러한 조선업 같은 이러한 수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이제 좀 경기가 큰 흐름으로 길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8년여 동안에 이러한 적자가 이어졌다는 점 이러한 적자를 끌고 올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큰 의미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도 꾸준하게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조정시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흑자전환 기대감 이런 것들 힘입어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신데 가격 전략도 한 번 세워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흐름 보시면 이틀 전에 주가가 거래량도 급증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전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흑자전환, 그러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가로 한 5,700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틀 전 주가 상승한 시점인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5,7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거래량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상황에서 숨 고르기에 좀 나선,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기술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구간의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5,700원 선,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한 6,500원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주가 상승하기 이전 가격, 즉 이틀 전 주가 상승하기 이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5,400원 정도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흑자 전환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실적과 주가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와일라노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지막 와일라노 종목은 바로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를 포함해서 금융주들이 1월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기세가 꺾이는 분위기예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은펀드에서 은행주 캠페인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배당 확대라든지 이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행동주의 펀드에서 지금 국내 은행주의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위해서 최근에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연초부터 은행주의 주가가 랠리를 펼쳤었는데요. 최근에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실험 매물이 추래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최근에 정부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 이러한 어느 정도 정부의 압박,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에 대출금리까지 크게 하락을 하면서 향후에 예대 맞은 차 축소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 또 부동산 PF 관련한 우려감까지 재차 불거지면서 최근에 은행주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 시에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행동주의 펀드에서 지금 주주 제한 관련해서 이러한 답변 은행들의 향후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중장기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답변 의견을 다음 주까지, 다음 주 9일까지 제시를 하라고 송부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은행 금융지주사들이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표대결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서 은행주 가운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 신한지주를 주목해 볼 만한 이유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향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미 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작년 3분기 누적으로 연결 순이익이 지난 2021년 연간 순이익을 상해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가격 전략 주시죠. 지금 현재 한 4만 1,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한 저점 라인은 한 4만 1천 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연초에 3만 원대 중반 가격에서 지금 4만 원대 중반 가격에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가로는 한 4만 1천 원 선, 목표 주가로는 5만 원, 손절 라인으로는 한 3만 8천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영원 과장과 함께 하락하는 종목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